여기는 덕천교, 지금 현재 장원천준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덕천교 바로 아래입니다. 여기는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동이라고 하는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. 이 공사를 위해서 장원시가 이 멸종위기종을 다른 곳으로 유주를 시켰습니다. 그런데 오늘 제가 모니터링을 나와보니까 이 아래쪽에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동이 전혀 이주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지금 이게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동이거든요. 여기에 꽉 찼습니다.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. 여기도 보이시죠? 이게 기수갈고동이거든요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?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꽉 찼죠? 여기 이게 전부 다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동이거든요. 전혀 이주가 되지 않았습니다. 지금 이 볼을 따라서 이 낮은 볼을 따라서 지금 저쪽 끝까지 제가 보니까 다 있습니다. 저거는 폐수인 것 같기도 한데요. 저거는 폐수인 것 같기도 한데요. 저거는 미래방에 뭐하는지 모르겠지요. 다음 시간에 посмотрим. 그럼 이제 제가 가끔 CHAQ